대구 범어 아이파크 대구 가치에 걸맞는 빛나는 주거 가치와 미래 가치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20번지 일원에 있는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4개동, 아파트 418세대, 오피스텔 30실 규모로 전세대 남양 위주로 배치해 우수한 채광과 통풍을 자랑합니다.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수성구의 새로운 중심답게 뛰어난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지 도보 2분 거리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있고 2호선 범어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대구 전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 지하철 4호선의 출발 지점이 수성군인운동장역으로 확정된 만큼 향후 교통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성구 하면 서울 강남 목지하는 대표 학군지죠. 단지 인근에는 동산초, 황금중, 경신중, 경신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명문 학군들이 있고요. 대구의 대치동 학원가라고 불리는 수성구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생활 인프라도 남다른데요. 황금시장, 수성시장을 비롯해 수성구청, 수성구민운동장, 수성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대구의 대표 도심 속 공원인 범어공원과 대구 어린이 세상이 인접해 있어 한층 더 쾌적하고 여유로운 삶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지상에는 주차 공간을 없앤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숲과 산책로로 이루어진 포레스트 가든과 어린이 놀이터 등 자연과 어우러진 조경시설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3대당 1.76대의 넉넉한 공간과 더불어 편리함까지 설계되었는데요. 아이파크만의 스마트 주차장 솔루션인 차량 유도 시스템으로 빈 주차 공간을 신속하게 알려줘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요. 비어있는 주차 공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면인식 솔루션을 적용해 집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비접촉 자동 출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대구 버머 아이파크 입주민들만의 특권, 단지 규모 대비 넓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26층에 마련된 스카이라운지와 피트니스 공간을 통해서 한층 더 여유롭고 특별하게 건강도 챙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열람실, 어린이집, 시니어 라운지, 지하 공간에는 부피가 큰 캠핑 용품이나 계절 용품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세대 창고를 마련해서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드렸습니다. 입지면 입지, 조경이면 조경, 거기에 남다른 커뮤니티까지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대구 버머 아이파크인데요. 세대 내부는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주거의 새로운 랜드마크, 대구 버머 아이파크 전용 8사 B타입 유니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율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한 설계로 합리적인 공간을 자랑하는 전용 8사 B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총 172세대 중 72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데요. 집안의 첫인산, 화사한 현관입니다. 제 옆에 수납장을 열어보면요. 사계절 신발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고 신발장 하단부에는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어 자주 신는 신발을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신발장 반대편 거울이 있는 문을 열어보면 골프 가방, 캐리어 등 부피가 큰 물건들을 보강하기 용이한 현관 창고가 마련돼 있습니다. 더불어 3연동 슬라이드 현관 중문이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외부의 찬 공기와 소음을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보실 공간 욕실 2입니다. 욕실 바닥이 난방이 적용돼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요. 수전 시설부터 세면대, 변기까지 모두 세계 욕실 브랜드 파워 1인 콜러 제품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고품격 욕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방이나 개인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침실 1, 침실 2입니다. 침실마다 큰 창이 있어 화사함이 느껴지는데요. 침실 1에 있는 침실 북바기장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침실, 서재 등 다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침실 2 맞은편에 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열면 넉넉한 수납 공간을 자랑하는 복도 팬트리가 나옵니다. 청소 도구나 가전제품 보관이 용이한 팬트리로 공간의 활용성을 높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 주방입니다. 기업자 형태의 편리한 조리 동선, 단독형 아일랜드까지 구성돼 있는데요. 주방 상판과 벽이 이태리 명품 세라미 타일로 시공해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 가구는 150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 컬러 제품, 고품격 이태리 알타이눅스 싱크볼, 3구 인덕션이 기본으로 제공돼 주부님들의 로방인 품격 있는 주방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방역 공간은 세탁하기 좋은 발코니 2가 마련돼 있는데요. 통소장에 있어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요. 시스템 선반을 기본으로 제공해드려 세탁용품들을 보관하기 유리하겠죠.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거실입니다. 가로 4.5의 넓은 길이의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돼 넓은 개방감을 자랑하는데요. 게다가 바닥은 광폭 강마루로 시공했기 때문에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거실 전면에는 이태리 명품 세라믹 아트월이 기본으로 제공돼 세련미까지 느껴지죠. 그리고 조명은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스마트 LED 감성 조명 시스템을 통해 색상과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공간마다 취향에 맞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부부만의 공간, 안방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안방 역시 굉장히 넓고 아늑해 보이죠. 안방하면 가장 기대되는 곳, 여자들의 롬앞, 드레스룸이죠. 디귿자 형태의 드레스룸으로 극대화된 수납 공간을 자랑합니다. 드레스룸 앞에 파우더룸은 충분한 수납이 가능하도록 선반과 서랍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엔 욕실 1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품목은 앞서 보셨던 욕실 2와 동일한데요. 욕조 대신에 샤워부스가 있어서 바깥에 물이 틀 일이 없는 쾌적한 욕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성 주거의 새로운 랜드마크, 대구 범어 아이파크. 마지막으로 전용 8사 C타입 유니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햇살과 바람을 가득 담아낸 쾌적한 공간. 전용 8사 C타입은 총 62세대 중 55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데요. 집안의 첫인상,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수납장이 보입니다. 수납장을 열어보면 사계절 신발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산도 보관할 수 있는 알찬 멀티 수납 공간입니다. 신발장 옆에는 거울과 함께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열어보면 골프 장비, 캐리어는 물론이고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걱정 없이 수납할 수 있는 현관 창고입니다. 외부의 찬 공기와 소음을 막아주는 삼연동 슬라이드 현관 중문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 욕실 2는 일상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욕조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부터 변기, 수정까지 모두 세계 욕실 브랜드 파워 1위인 콜러 제품이 적용돼 전반적으로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다음은 자녀방으로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침칠 1, 침칠 2입니다. 침실 1은 침실 북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열어보면 넉넉한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침실, 서재 등 다용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실 2 맞은편에는 문이 하나 있는데요. 문을 열면 복도 팬트리가 나옵니다. 청소용품을 보관하기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 거실입니다. 우물형 천장과 광폭 강마루로 시공돼 넓은 개방감은 물론 환상형 맞통풍 구조로 우수한 채광과 환기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명은 집안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스마트 LED 감성 조명 시스템으로 색상과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거실 전면에는 이트리 명품 세라믹 아트월이 기본으로 제공돼 세련미까지 느껴지네요. 거실 옆에 위치한 주방은 딱 봐도 넓은 개방감이 느껴지죠.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장식장에 비치는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움을 더하는데요. 장식장 옆에 문을 열어보면 주방 수납 강화형 더블 팬트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식료품과 소형 가전제품을 보관하기 좋은 넉넉한 공간입니다. 디귿자 형태의 편리한 조리 동선은 물론 주방 상판, 벽은 이트리 명품 세라믹 타일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주방 상하부장과 수전은 150명 역사의 명품 브랜드 콜러 제품이, 싱크볼은 이트리 고급 브랜드 알타이 녹스 제품, 3구 인덕션까지 기본으로 제공되니까요. 품격 있는 주방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방 옆 공간은 세탁하기 좋은 발코니 2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통풍장에 있어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겠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선반이 있어 세탁용품을 보관하기에 용이하겠습니다. 부부만의 공간, 안방은 큰 침대가 있어도 공간에 여유가 있고 안일 겁니다. 서랍과 선반이 있는 파우더 룸도 마련되어 있고요. 안방하면 가장 기대되는 곳, 여자들의 로망, 드레스룸이죠. 칩 일자 형태의 수납 공간으로 구성된 넓고 효율적인 드레스룸입니다. 게다가 창문이 있어 습기 걱정도 할 필요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욕실 1은 기본적인 품목은 앞서 보셨던 욕실 2와 동일한데요. 밖에 물이 틀릴 걱정 없는 샤워부스가 있어 쾌적한 욕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치와 미래가치 모두 완벽한 수성의 새로운 중식. 대구 범어 아이파크 함께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이파크 라이프를 누리는 행운의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들은 분양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거나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